엑소 컴밍게릿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질투 그런데 이 갓세븐은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성심성의껏 답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jyp2pm 형들과 마샤지트 퍼포먼스를 선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거지 쓰는거든 하나 둘 published 나처럼 줄일지 될 걸까 마크 본인 포함된 멤버들의 외모 순위를 뽑아주세요 个'veuki Those are the reasons 시가aser미야! 제가! 제가! 아니야! 1 2 3, 4, 5, 6 다 탔어요 다 탔어요 가사 어머나 할 때 제일 귀여운 멤버는 백댕! 5번 마크 갓세븐의 매력 마샤아트 동작 하나만 보여주세요 I can't, I can't, I can't 무대에서 안무 NG왕은? 저요 실버 잠버릇이 제일 심한 멤버 멤버들 중 제일 섹시한 사람 섹시춤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근자감 폭발하는 멤버는? 나도 모르는데? 자신감 자신감 많은 멤버 여자에게 가장 인기 많은 멤버 손 실패해 실패 형이 그 제목인데? 나 느리게 안 했어 아 마크가 이거 나도 모르는데? 그런 거 없나요? 저희 외국인 멤버들이 많아 한국어로 외국인들 한 번 손 들어봐 성공 성공 성공? 진짜요? 나 아니야 어머나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? 어 마니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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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가 아까 외모숭이 뽑았는데 불만 없어요 멤버들? 저 불만있습니다 불만있어요 불만있어요 저의 6위에요 저의 5위에요 다시 한 번 정리해봅시다 처음은 이제 저거 끝! 넷 넷 역시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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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단 다음은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샤스! 감사합니다!